3프로티비의 오늘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식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님 머리 좀 자르시고 이발하실 때 된 것 같은데 내일 자를 예정입니다 좋은 거 추천해드릴게요 정프로님 자르고 왔는 청학동에 청학동이요? 청학동 다녀오셨더라고요 미용실 저 아래까지 가야 됩니까? 머리 하나 자르러? 본인은 청담동이라고 하는데 청학동까지 가서 저는 뭐 머리는 아무렇게 잘라도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문경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에서요? 문경시에서 문경시? 문경시에서 왜요? 사과축제 모델로 좀 쓰고 싶다고 누굴요? 맨날 사과 방송하시니까 사과축제에도 노예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문을 열고 지금 15시간째 방송을 하는데 사과축제에 노예가 필요하다면 또 가서 우리나라 문경사과를 알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사과가 되시고 저는 한입 베어무는 백설공주가 설마 거기까지 가서 사과하라는 건 아니겠죠? 사과하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어마한 소리에 죄송하시고요 죄송하고요 오늘도 1부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시황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빵한색으로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좀 엇갈렸는데 여기는 항상 어디가 좋으면 어디가 안 좋고 오늘은 그동안 잘 나가던 상해종합지수가 조정을 받았고요 일부 기술주들 특히 전기차 업종 위주로 그쪽만 좀 강세가 보였어요 상해종합지수가 오늘은 1.42% 내려서 다시 3600대로 내려왔는데 그동안 잘 나가던 구경제 시클리컬 있잖아요 석탄, 철강, 시멘트 이런 쪽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간만에 그리고 심천성분지수단이 0.54% 내렸는데 전형도인 기술주인 창업환이 1.32% 오르고 과창 50지수가 0.88% 올랐어요 근데 항생은 1.21% 빠지고 항생테크는 또 1.42% 내리면서 홍콩은 요새 연인에 좀 재미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왔다 갔다 했네요 전반적으로 조금 밀린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했지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구간이 좀 강하고 어느 구간이 좀 약했나요? 일부 기술주들이 강했어요 이제 화웨이의 홍몸 OS 관련된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오르기도 했다고 하고 전기차 업종이 또 오랜만에 강했는데 CATL에서 신규 배터리 공장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시성 이춘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리튬이 많이 매장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리튬 도시로 불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2주 5천억 원 정도의 투자 발표가 있으면서 관련된 소재 업종들까지 강세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사실 효자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리튬이나 이런 시토류 관련 아니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오늘도 완전 효자거든요 배터리 소재 기업들 오늘도 난리가 났어요 저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수소기업까지 중국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네요 아무래도 밀어주는 데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또 특히 이제 전 세계 어쨌든 케파론 1등이 CATL이 또 추가 증설 얘기가 나오면서 동반해서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2조 5천억짜리 투자 계획이라면 CATL이 물론 세계적인 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10조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했고요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초에는 연말 연초에서 또 11조 원 정도의 투자 발표가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투자 발표를 하고는 있는데 좀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빨리빨리 투자 발표를 해서 따라가야 될 텐데 일단 CATL이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다 이런 뉴스였고요 또 어떤 뉴스가 있나요 요새 댓글로도 물어보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헝다 그룹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헝다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오늘 마침 또 블룸버그에서 관련 기사가 두 개가 나와서 헝다 그룹 관련된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관련 보도가 또 YTN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YTN에서도 영상 뉴스가 나왔는데 헝다 그룹에 WNP라는 게 있어요 투자자들이 모여서 내 돈 돌려내 라는 시위를 헝다 그룹 본사에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WNP가 뭐냐면 웰스 매니지먼트 프로덕트라고 해서 자산관리 상품인데 우리가 흔히들 중국 하면 걱정하는 그림자 금융의 전형적인 상품이 WNP예요 고금리를 제시하면서 투자는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금리를 더 많이 주니까 5에서 10% 이렇게 주면서 모집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림자 금융이니까 금리는 주대 용처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건데 이걸 헝다 그룹에서도 많이 발행을 했나 봐요 사실 1금융에서도 한대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게 만기가 됐는데 돈이 안 주니까 연체가 되니까 그래서 돈 돌려내 하면서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헝다 그룹 하면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고요 지금 부채 때문에 문제가 많죠 채권은 연일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이게 약간 은행에 돈을 못 갚아서 자산이 동결되는 뉴스도 나오고 이런데 총 부채가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조 원 350조 그 이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부채가 35조도 아니고 350조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부채인 거 봤더니 WNP도 있을 거고 이건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또 채권도 있는데요 채권은 한 3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이것도 못할 규모긴 하죠 그런데 전체 부채 중에는 한 10% 미만이긴 한데 그런데 이 30조 원 중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한 달러 표시체가 한 70% 20조 원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대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170조 원가량의 거래미지급금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게 줘야 될 돈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이 한 170조 원 정도가 있다고 하고 또 한 150만 명 이상으로부터 주택 구매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있는데 이거 지금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돌려줘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계약금까지 해서 총 부채는 한 350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350조 원 정도 되면 중국 정부가 못 죽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흔들리면 중국도 쇼크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만 벌사기도 나오는데 사실 온라인에서 이미 파산설 구조조정설이 돌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회사 창업자가 나와서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계열사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하겠다 계열사들이 되게 많아요 상장돼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헝다 자동차라고 헝다 헬스에서 이름을 바꿨는데 여행사 맥주회사 생수회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팔아서 갚겠다 했는데 그런데 이 기업들이 가치가 연일 하락 중이거든요 대표적으로 헝다 자동차 주가는 올해 고점 대비 이미 94%가 빠졌고요 오늘도 한 24% 정도 빠졌습니다 헝다 그룹 자체도 홍콩에 상장이 돼 있는데 오늘도 한 11% 정도 빠졌고 작년에 고점 찍은 거 대비 한 89%가 이미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한 60-70%씩 빠진 것들이 허다하고 만기별로 래퍼 거래라고 해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래퍼 거래에서 헝다 그룹의 채권은 담보 가치를 제로로 지금 잡아서 그건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이게 abc인데 우리가 이제 트리플 b 마이너까지를 이렇게 적격으로 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적격 투자 등급이 있죠 무디스가 caa1에서 ca로 낮췄고요 그리고 아마 피치인가 거기서도 c3에서 c2로 낮추고 c에서 c로 낮추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방만 경영한 것도 있고요 얘네가 부동산 뭐 약간 이제 건설이나 부동산 그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결정타는 지금 뭐 오늘 그 퇴근길에서 전병석 교수님 나와서 간단히 말씀해 주신 것도기도 한데 지금 정부가 공동부유 중국 당국에 공동부유를 하면서 부동산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사교육하고 집값이 비싸서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사교육 없애줄게 집값 내려줄게 이거잖아요 지금 자기들 할 수 있다고 사교육은 때려잡았는데 이제 집값이 사실 이러다가 문제가 이런 게 자꾸 터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자들한테 이러면서 부동산 개발사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뭐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부동산 개발기업 부채관리 3대 레드라인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했어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부채 비율을 70% 미만 그리고 순 부채 비율 100% 미만 단기 부채 비율은 현금성 자산대비 1배 미만 이렇게 3개를 했는데 여기서 1개 탈락하네 2개 탈락하네 3개 탈락하네마다 규제를 주는데 당연히 형단은 3개 다 탈락이죠 부채 비율이 많이 줄여서 400% 아직 넘거든요 원래 500%가 넘었는데 부채 비율이 그런 3개 걸린 애들은 전년 대비 부채 비율 증가율을 빵 부채를 못 늘리게 해줬어요 그럼 돈을 못 빌려요 돈을 빌려서 돌려야 되는데 그런 데들이 다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터진 거라서 이미 올해 그 조만조만한 소형 부동산 개발업체는 벌써 한 274개가 파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다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홍다가 파산할 것이냐 뭐 의견이 분분하죠 우리가 이 정도면 파산하지 라는 얘기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 못 죽일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업체는 파산시키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사실 우리 리만 브라더스도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서브프라임 보기지 페니웨이 페니맥 해서 미국 공유 부동산 대출업체가 사실은 국유 대출업체가 좀 무너지면서 발생을 했는데 중국 랭킹 2위란 말이에요 무섭거든요 온갖 은행이랑 다 걸쳐있을 거 아니에요 하청업체랑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까지 근데 이런 중국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 몇 개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부가 관리 가능한 방안으로 이거를 좀 연착륙시키면서 뭐 디폴트를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정부나 국영은행이 좀 떠안는 거죠 일부 부실을 그러면서 가는 건데 그러기엔 또 규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무질서한 디폴트 파산이 나오면 이거는 정말 중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어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만의 특수성이라는 거는 뭐 알긴 알죠 그거는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거 또 다른 블룸버그 기사가 오늘 있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중국 정부가 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홍다그룹의 재무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근데 창업자는 구제금융 요청을 했대요 근데 중국 당국은 일단 그건 거절했다 일단 뭐 완벽하게 살려주는 건 아닌 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이 파산의 여부는 결국 시진핑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제가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예의주시에서 봐야 될 문제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주제는 주제가 2부에 미국의 스테이프플레이션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홍다가 폭탄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무섭거든요 얘네 이러다가 진짜 에이시하고 한번 터뜨리자 뭐 그런 결정을 내리면 와 파장이 꽤 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뭐 중국만 문제겠습니까 바로 옆에 뭐 사실 글로벌하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또 달러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뭐 어쨌든 큰 재앙이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부동산그룹 2위 업체라고 하셨는데 1위가 완다입니까? 그렇죠 1위가 완달 거예요 그 완다는 살아있나 보네요 그래도 뭐 아마 그래도 문제는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예전에 그 1위 완다그룹이 무슨 중국의 디즈니랜드가 못 들어오게 완다랜드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말을 기엄을 토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뒤로 쏙 들어간 것 같네요 네 거기도 약간 정부의 밑보여서 해외에 너무 많은 자산을 사놨다가 그것 좀 처리하느라고 좀 약간 숨죽여 있었고 이랬었습니다 완다그룹도 예 알겠습니다 아 중국의 홍다그룹 정말로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제발 좀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좀 있으면 cpi나요 열리죠 cpi 15분 뒤 cpi가 발표되는데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예상은요 8월 소비자 물가 예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플러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 0.4%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플러스 4.2% 동월 대비해서는 플러스 0.3%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촉각을 다투냐면 저도 약간 스테이크 플레이션 잠깐 정리를 해 온 게 있는데 혹시 내용이 다르면 박 의원님 얘기를 믿으시고 이게 뉴욕 연연에서요 8월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를 하거든요 sc라고 해서 뉴욕 연연에서 하지만 1300 가구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1년 후에 인플레 그냥 일반 가구한테 물어본 거죠 인플레 전망치 중간값이 5.2%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예상이 그리고 3년 뒤도 4.0%가 나왔어요 이거 일시적인 거면 다시 2%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사람들의 인식이 인플레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대로 행동을 해버리니까 뭔가를 더 자산을 빨리 구매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인플레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사야죠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촉각을 다투고 있는데 오늘 이 소비자 물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장에서 스태그 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스태그 플레이션은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오면 작살 나는 거죠 옛날에 스태그 플레이션 와서 답을 못 찾아서 한동안 미국 경기가 휘청휘청 했었죠 작살 났었죠 그 얘기를 좀 과거 얘기부터 정리를 잠깐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스태그 플레이션은 당연히 다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스태그네이션 경기 호텔을 나타낸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희한하죠 원래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는 거고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경기가 나쁜데 물가가 올라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경기가 나쁘니까 통화 완화를 해야 돼?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니까 긴축을 해야 돼? 경기가 죽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근데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뭘 먼저 잡아야 될까요? 과거에 미국은 이거 물가 먼저 잡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물가부터 잡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망가진 박살이 나더라도 망가진 경기는 또 1년 2년 있으면 살아나잖아요 근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버리면 그거는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생각해보시면 과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결국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온 거고 짐바부의 2017년 뉴스에 보면 거기가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100조 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가서 계란 3개를 사왔다고 해요 4년 전이니까 지금 아마 한 개도 못 살 수도 있는 그런 게 지금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데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으로 인플레 먼저 잡았습니다 긴축을 해서 경기를 일단 박살내더라도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 왔었나 좀 간단히 보니까 미국 기준으로요 74년에서 75년에 한번 왔었고요 80년에서 82년 이렇게 두 번 왔었거든요 여러 원인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었었어요 둘 다 그리고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는데 GDP가 마이너스가 하는 이건데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둘 다 오일 쇼크가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1차 오일 쇼크가 73에서 74년 2차 오일 쇼크가 78에서 80년이니까요 그 전에 또 71년에 닉슨 쇼크가 있었거든요 금태환을 중단시켜버리죠 지금 우리는 전혀 그런 시절이 있었어야 했지만 71년 이전에는 달러를 갖고 미국에 가면 무조건 금이랑 바꿔줬었죠 그거를 이제 우리 안 하겠다 하면서 본격적인 통화 팽창이 막 시작된 건데 그것도 뭐 화폐가치 하락이 본격 한몫을 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역시 이거에 대한 처방은 긴축이었습니다 74년에는요 기준금리를 13%대까지 올렸었고 80년에 폴 볼커라는 분이 나오시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죠 지금이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명한 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S&P500 지수가 어땠나 봤더니 73년에 마이너스 17% 나오고요 74년에 마이너스 29% 2년 연속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역시나 75년에는 31%가 상승하면서 역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경기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80년에는 26% 상승 근데 81년에 10% 빠지거든요 근데 82년에 바로 또 15% 상승을 해요 이때는 레이거 노믹스로 인해서 빨리 극복을 했다 GDP는 사실 WDB라는 그때 처음 용어가 나올 정도로 경제성장률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로 빠졌는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간 게 감세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그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것들이 나오면서 국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따라하고 싶었던 그게 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일 쇼크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은 공급 쇼크라는 겁니다 공급 쇼크 그래서 그 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원자재가 폭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엄청 올라요 근데 이거를 가격 정가를 못하는 거예요 생산 원가는 오르는데 왜? 수요가 안 받쳐주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대표님 어떻게 뭐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회사가 어려워지면요? 비용을 줄여야죠 어 해고? 그러니까요 예 노예처럼 일하는 저를 빼고 나머지를 다 해고시키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고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생산자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 정가를 못 시키니까 비용을 감소해야 돼서 그러니까 해고를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수요가 더 나빠지죠 네 이 악순환이 빠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이랑 좀 대비를 해보면은 공급 쇼크가 해결이 일단 되면 되겠네? 지금 뭐 원자재들 병목 현상 많다고 하지만 풀릴 거라고들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고 또 수요가 받쳐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수요가 받쳐주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 오류냐 인플레이션 오류냐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시각들을 보면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더디죠 근데 물가는 사실 오늘도 CPI 좀 있으면 9분 뒤에 나올 텐데 생각보다 너무 높죠 이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우리 파월 대형님의 큰형님의 얘기를 자꾸 의심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계속 양적 완화로 돈을 부니까 야 이거 물가 어떻게 할 거냐 기름에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도 테이퍼링 빨리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쇼크가 이어지는지 물가 상승이 정말 정말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글쎄요 공급 병목 현상이 계속 될까요 오일 쇼크 때랑은 좀 다르지 않나 물론 오늘 어제 벤쿠오브 아메리카에서 또 유가 100달러짜리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정유기업들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정유기업 조금이지만 하여튼 감사하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어쨌든 지금 감산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산을 할 수 있고 조금 그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는 문제인데 공급망의 병목 현상은 또 코로나가 좀 누그러들면은 좀 누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또 지금 물가 상승이 구조적이라고 보시는 분들의 그 처방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이잖아요 임금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졸트 같은 경제지표 보면은 지금 구인권 수가 지금 뭐 천만 건이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이 취업은 안 하는 그러니까 임금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전망해주고 계신데 근데 최근 낮은 고용회복의 원인이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죠 사람들이 일터로 안 돌아가서잖아요 왜 안 돌아갈까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 가장 큰 줄기는 등따시고 배불러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러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좀 적게 주고 다 더 달라 그러니까요 일단 뭐 등따시고 배부르니까 뭐 배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 돈 갖고는 안 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무엇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당분간 그 아 진짜 오건영 부부장님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추가 실업수당 때문에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미 26개주에서는 6월부터 그걸 중단했었는데 어? 7월 8월 고용이 안 늘어났고 또 KB 이윤택 의원님이 예전에 이런 보고서를 쓰셨는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젊은 층들은 그 일 대신 꿈을 쫓아서 뭔가 이제 뭐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약간 노년층은 복지가 좋아지니까 뭐 굳이 일할 필요 있어 뭐 이런 분위기가 또 있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나라 얘기 같지는 않은데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겠죠 우리나라 얘기 같지는 않아서 젊은 층이 돈 대신 꿈을 쫓아서 그래서 취업을 안 한다는 건 우리나라 얘기 같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 그 취업을 앞두고서 원래는 하고 싶은 게 또 있긴 있었잖아요 아 뭐 어디로 좀 유학도 가고 싶구나 아 뭐 희생하고 돈 벌러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좀 지표로 나왔다는 건데 어쨌든 문제는 좀 등 따시고 배불러서인데 그렇게 좀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수요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일단 뭐 지금 등 따시인데 그러면 수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약간 스태그플레이션 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발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고용주 입장에서도 마지노선이 있죠 자 지금 만약에 우리 또 전 대표님 갑자기 피디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니 그만두겠대요 그러면은 피디를 뽑아야 되는데 뭐 월급을 올려주는 것도 마지노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월급이요? 네 제가 정하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대표님 따로 계시니까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그들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게 일자리가 안 구해지는 게 단순 접객 서비스업 이런 데잖아요 레스토랑 웨이터라든지 이런 건데 그게 좀 많다고 하죠 저임금 뭐 있는 곳들 마트에 캐셔라든지 그러면은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그거죠 노동시장의 무인화 자동화 ai가 도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있었죠 한 1, 2년 전에 지금도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의 가장 큰 저항은 여론이었어요 뭐 편리한 건 알겠는데 너네 일자리를 뺏어간다라는 따가운 시선과 저항 그게 너무 컸는데 지금은 일하러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냥 키오스크 세웁니다 뭐 그냥 서빙 로봇 합니다 이게 아무런 저항 없이 도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고 그러면 또 그게 임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오히려 최근 같은 기술 수준에서 이게 빠르게 도입이 될 수 있겠죠 저항이 없으면 그러면 오히려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보면 임금 상승도 어느 정도 캡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좀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물론 또 우리 박 의원님 또 어떤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인플레 우려가 맞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할 거면 공급 쪽을 봐야 되고 인플레에 대한 고민을 할 거면 수요 쪽을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맞지 않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장 빠지면 역시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결론은 기승전 바입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당분간 시장을 지배하는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좀 준비를 했고 아마 박 의원님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 지금 뭐 장인선 선임의 에이전님의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들었는데 저도 예전에 개인 방송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때 공부했던 거에 따르면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제 생각일 뿐이죠 과거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이렇게 같이 쓰는 적이 잘 없었죠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미쳤지 않습니까? 안쪽 다 과거에 한두 번 같이 썼던 때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오일 쇼크 그 당시에 확장적 통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같이 써갖고 좋았는데 한방에 오일 쇼크 맞은 다음에 박살이 난 다음에 커다란 교훈을 얻고 진짜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들이 교훈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기준금리 20%까지 올리고 그래갖고 나라가 어려워졌던 저기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사실 교과서에서만 저도 봤거든요 그렇죠 한동안 없었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 보면은 아 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동시에 써보니까 진짜 물가가 오르는구나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2008년 이후에는 양쪽은 아무래도 물가가 안 오른다고 해서 좋았는데 그냥 오르는 거 같은데 만약에 물가가 오르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20%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 20% 그러니까요 다들 그거 걱정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면 아마 은행 예금 한 25% 할 텐데 그럼 청년들 할 때도 기회가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 주식이나 위험 자산들 아니면 자산이 지금 쌓여있는 상황에서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안 오겠지만 저는 안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면 일단 저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안 오겠지만 오면은 뭐 그때 당시에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뭐 얼마입니까 81년에 뭐 74년에 S&P가 30%씩 빠지고 그러니까요 2년 연속 빠지고 2년 연속 빠진 게 아마 그 이후로는 그때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기 IT 버블 꺼진 그때만 아 그때요 예예예 미국은 절대로 2년 연속 빠지지 않는다라는 게 그런 특수상황을 빼면 있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장윤섬 손님 매니저님도 그렇고 오늘 2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박상현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혹시 정말 리스크 요인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안되겠지만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은 뭐 그래도 밀리면 사야된다 아 뭐 기회 아닐까요 저는 기회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 30분이 됐는데요 아마 CPI 미국 CPI 발표가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죠 과연 우리가 컨셉이 아까 전에 얼마였습니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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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7. 7. 6. śm 10. 10. 10.